정말 가득해! K-Boy! 하나, 둘, 셋! 렛츠 플레이 체리블렛! 안녕하세요, 체리블렛입니다! 저희 체리블렛이 처음으로 KCON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체리블렛처럼! KCON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또 있죠? 네, 바로 소녀들을 사랑하는 모든 모습을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는 KCON 걸즈입니다.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KCON 스테이지에서 KCON 걸즈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. KCON 걸즈에 저희 체리블렛도 함께합니다. 저희 체리블렛의 뷰티와 패션이 궁금하셨나요?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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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KCON 걸즈에서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. 5월 17일 KCON 스테이지에서 저희 체리블렛과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요. Everything girls love! KCON 걸즈! 지금까지 체리블렛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KCON의 시작! Q&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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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